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인물이 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이라던가 정치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던 진유천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몇 명째 사망을 하는 것이냐 무섭다라는 반응과 함께 한 사람과 관련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과 가까이 있으면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라던가 내 쌍에 돌아다니는 이런 글들을 보면 진유천이라는 인물이 이번에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낚시를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사망 원인을 떠나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인물이 벌써 지금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에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라든가 김혜경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고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의 기사를 보면 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쪽에서 온라인 여론전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으며 실제로 이재명의 대선 라이벌이었던 이낙연 측에서는 이재명 쪽이 경기도지사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때 당시에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해당 대화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낙연을 비방하는 여론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사망을 한 진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진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캠프의 SNS 팀장을 맡은 것을 알려줬고 또 이재명 당선 후에 사무처장의 채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에도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운수 종사자 연수 기간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진씨가 공개 채용도 거치지 않고 임용이 되었다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한자리를 챙겨준 것이다라는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남FC에서도 직원으로 재직을 한 적이 있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사범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또 뭐 사인을 떠나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인물 옆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뭐 몇 년 사이에 참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름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진짜 이재명이 데스노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 오늘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다시 지금 무리수를 도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또다시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어느 순간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문을 당하고 정기고문 당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마치 현 정권이 이번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을 뭐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정신병에 가두고 뭐 이런 일을 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솔직히 한심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개업론 음모론을 퍼뜨리더니 이제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물고문이라든가 정기고문과 같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있는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쯤 되면 본인들 지지층에 지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리 급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인데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재명 지지층들 중에서 저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고문이라든가 가혹해기는 커녕 흉악범들조차도 과도하게 인권을 챙겨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재명은 혼자만의 망상을 떠들어대도 너무 심각하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으면 이재명의 워딩이 점점 저렇게 맛이 가고 있는 것은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리니까 다급해져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과격한 워딩이 나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저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재명이 그동안 떠들고 다녔던 얘기가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게 본인의 지론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니 현 정권을 향해서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진짜로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윤 대통령 주변에 간신이 많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개인 집사가 아니라 국민의 일꾼 공복을 뽑는 자리에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쓰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전에 없는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신이 이런 간신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권력이라는 것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면서 선장의 술을 먹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어딘지도 모른다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항해가 되겠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간신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도 아닙니까? 본인이 당대표로서 지난 총선 때 공천한 꼬라지만 보더라도 이재명 주변에는 간신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옆에서 설설 기면서 심지어 코딱진지 뭔지 이재명의 코 주변까지도 해주는 이런 간신들이 출세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이고 오죽하면 조치권 일각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항해서 이재명 코 주변이나 정리해 주다가 원내대표가 되었다라는 이런 비아냥이 나오겠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한 자리씩 챙겼고 그 외에도 현재 민주당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사실 정치인으로서 수준미달이지만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든가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감싸는 사람들만 전부 다 재선이 되거나 이번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의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재명이 감히 윤 대통령에게 주변에 관심만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지가 지난 청소때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한마디라도 했다라던가 또는 정상적인 충고를 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목을 쳐서 비명행사 친명행자라는 말이 나온 것을 벌써 다 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또 윤 대통령의 행보는 부러웠는지 이번에 느닷없이 명술랜 가이드라는 이런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홍보라고 나섰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해서 언론인들을 대접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을 두고 비난을 해놓고 지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그와 같은 행보를 두고 보여주기 쇼통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했지만 그걸 또 따라하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은 진짜로 어이가 없고 한심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별하별 수를 다 쓰고 있지만 이게 지금 유효타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11월 달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마땅한 비책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 똥줄이 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 점점 험하게 나가고 별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자충수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돌아와도 웃기는 얘기죠 2024년 대한민국에서 물고문이라든가 정기고문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국민들 앞에서 저질 선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판의 큰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良 scar